2만 3 fusion streak 진지! 오늘 스위스 스테이지를 하고 느낀 점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월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최고의 선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T1를 스위스의 첫 게임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다섯 명이서 좋은 합을 마치고 D-Keynus 던졌고, 버릇을 잡고, 버릇을 잡고, 버릇을 잡고!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 게임 흐름을 놓치는 순간, 역전당. 스위치 스테이지 포맛은 팀이 다른 팀의 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C9 as a team, all individual players thrive in chaos. NA seems like where the most motivated we've been. JGG has continued their curse on BLG. 우리도 위대의 실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여 모든 종류의挑战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여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겠어요. 새로운 시즌은 완벽한 천원입니다. 나는 왜 그들이 한다면, 나쁜 것 같고, 저는 저는 더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방을 찢으면 모두 모두,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팀의 스위스 스테이지에 걱정할 수 있는 포켓픽을 걱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스위스 스테이지는 이기면 천국인 것 같고 지면 지옥인 것 같습니다.